제96편 지극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다 만국의 적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응판하시리로